찹쌀떡인데요. 이 안에는 단팥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단팥을 또 통팥을 제가 이렇게 입힐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위아래 다 사람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뭉쳐야 되기 때문에 떡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어렵고 재료도 귀한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메기떡은 제주 가셔서 드셔도 하나당 가격이 거의 천 원에 맞먹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이렇게 잘 맞는 거를 한 봉 한 봉 담았기 때문에 보관하시기 좋고요. 저처럼 사우나나 찜질방 가실 때도 들고 다니실 때 너무나 좋아요. 하나에 60g씩 넉넉한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찜질방 가시면 식혜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럴 때 같이 드실 때 친구분들하고 같이 나눠드실 때도 좋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늘어나는 거. 자 이보라씨 양머리 썼어요. 지금 벌써. 자 여기 찜질방 가면요. 우리가. 진짜 넣어요. 요즘 팥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 구하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식혜랑 팥이랑 딱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아이스커피랑 찜질방에서 먹으면 기분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찜질방 매니아거든요. 이렇게 계속 들고 가요. 그럼 이렇게 같이 먹으면 든든하고 맛있고. 그리고 떡을 이렇게 보시게 되잖아요. 안에 진짜 이게 기가 막히게 들어있는 게 가운데는 지금 단팥 소가 들어가고 또 그 가운데에는 이게 찹쌀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단팥이 또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찹쌀떡이야? 시루떡이야? 아니면 이게 도대체? 인절미야. 아니 그리고 진짜 드셔보시면 기가 막힌 맛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그때그때 오늘처럼 날 더울 때 입맛 없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안 땡기잖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들으시면 맛있게 영양도 챙기실 수 있으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구성 가격까지도 맞춰드릴게요. 이렇게 맛있는 오메기떡 원하시는 분들. 오늘 무려 60개 저희가 박스 포장까지 다 해서 보내드리는데 3만 원대로 가능한 찬스니까 기다리셨다면 오늘 챙겨가세요. 맞습니다. 오늘 총 60개를 함께 하시면서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면 3만 6.810원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최대 10%의 적립금까지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시원한 빙수에다가 이거 딱 올려서 먹으면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다양하게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세요. 제주명물 오메기떡 함께하고 계십니다.